두 번째 이슈는 바로 OCI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OCI가 제약바이오 사업으로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부강약품의 주식매매계약 체결공시를 내면서 OCI가 이제는 제약바이오 사업도 하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과연 OCI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지 제약바이오 사업에 진짜 진심인 것인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CI 오랜만에 살펴보는 종목이기도 한데 오늘 또 때마침 OCI 이슈가 있는데 또 조금 전이었죠. LG전자가 태양광 패널 사업을 철수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또 나오면서 이것도 간단하게 한번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LG전자가 과거에 휴대폰 사업도 그랬지만 태양광 패널이 작년에 하반기에 적자 전환을 하면서 이게 또 골칫거리였거든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선택과 집중을 하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뉴스가 나왔죠. 태양광 패널 사업을 철수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아무래도 중국의 저가 공세 아무래도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부담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일단 6월 30일자로 태양광 패널 사업을 종료하기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LG전자 같은 경우 휴대폰도 그렇고 태양광 사업도 그렇고 계속 적자가 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갈까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많이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이제 3세 경영으로 넘어오면서 선택과 집중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좀 하고 있는 부분이 빨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LG전자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전기차 회사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차 프레임만 만들지 않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부분을 다 만들 수 있고 계열사가 다 지금 전기차와 관련된 쪽에 지금 올인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좀 미래 산업 쪽으로 그런 전기차 쪽으로 좀 많이 좀 올인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다만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2분기까지는 태양광 패널을 좀 생산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뭐 AS 차원에서 그렇고 있고 특히 이제 뭐 에너지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태양 관련된 쪽 같은 경우 신재생 쪽이다 보니까 에너지 관련 쪽으로 인원이 좀 재배치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이제 OCI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딱 떠오르는 태양광 회사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회사가 사실 작년에 좀 실적이 엄청 좋았어요. 그러니까 폴리실리콘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업황이 회복되면서 지금 작년에 지금 영업이 6200억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뭐 생각하는 뭐 실탄이 1조가 좀 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부광약품과의 이제 딱 뉴스를 들었을 때는 상당히 새로운 조합인데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맞서옵니다. 네. 4년 전부터 어느 정도 이제 이제 좀 거래는 좀 있었는데 사실 이제 OCI가 워낙 태양광 쪽에 힘들다 보니까 좀 제약바이오 쪽으로 육성을 좀 못했던 거 그간 이제 어떻게 보면 육성을 못했던 건데 최근 이제 작년에 실적이 좋아지면서 이제는 좀 바이오에 적극적으로 투자 시기가 왔다. 이러면서 좀 지금 부광약품의 어떤 이제 좀 주주로서의 어떤 등극을 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 기존에 지금 이제 부광약품의 김 회장부터 시작해서 아들 김상훈 사장 같은 특수 관계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지위를 유지를 하면서 이제 공동경영으로 참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OCI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태양광 회사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의 어떤 진입은 사실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약간의 좀 뭐 공동경영 아웃소식 개념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OCI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된다고 하면 뭐 부광약품 쪽에서는 이제 뭐 징역세 관련된 부분 어떤 약간 세금에 관련된 이슈도 있겠지만 OCI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롯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최근에 그룹사들이 좀 포트폴리오를 다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헬스케어 쪽 같은 경우는 사실 주주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정말 힘든 섹터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업 측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좀 오랜 투자와 기다림 끝에 어떻게 보면 결실을 맺는 좀 어떤 미래의 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OCI가 이제 그 OCI가 좀 그런 쪽으로 좀 투자를 좀 결정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부광약품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중소기업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좀 이제 강점은 있습니다. 특히 이제 OCI 부광약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좀 치료제들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이제 R&D 쪽에서 좀 영향이 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조금은 OCI가 글로벌 바이오 기업으로서의 어떤 한 힘찬 발걸음을 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어제부터 좀 약간 고개를 좀 갸우뚱갸우뚱하면서 보고 있는데 OCI라는 이제 부광약품이 어떤 미래를 그려갈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좀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OCI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 오늘 뭐 때마침 LG전자가 태양광 패널 사업 철수하겠다라는 소식과 함께 버무려서 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뭐 OCI도 그렇고 LG전자도 그렇고 태양광 패널 사업이 사실 좀 부침이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 이쪽 태양광 패널 사업 쪽이 쉽지 않기 때문에 또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면서 과연 OCI가 앞으로 제약바이오 쪽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면서 이게 또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긍정적으로 좀 주가에 반영할 수 있을지 반응이 될 수 있을지 앞으로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와 OCI 이야기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윤현민 팀장과 함께 이슈 두 가지 체크를 해봤는데요.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